습니까 못 풀 거 같아요 뭘 못 풀 거 같아요 똥개야 자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법상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게 조금 비효율적인 거 같아 이것도 잠깐만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 놓고 하자 이게 22년 상목토이구나 3월 모의고사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많이들 쓸 거예요 자 29번 이제 어법성을 묻고 있고요 29번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어휘를 물어볼 거예요 문맥상 쓰임이 29는 어법성 판단 30은 문맥상 낱만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난이도 높은 문제가 시작된다는 사인입니다 자 그리고 어법성 판단과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거 이거는 뭐가 다른지는 알죠 30번 같은 경우에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는데 이 단어가 있는 바람에 전체 글의 흐름이 이상해진다는 걸 고려하는 거고요 30번은 그럼 29번은 말 그대로 이건 문법적으로 얘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하는 문법적인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또 왔다 갔다 하나 회장도가 왜 갑자기 훅 떨어지지 We usually get along best with 일단 뭐 문제는 답이 뭔지는 얘기 했었습니다 네 다시 하는데 짚지 않은 것들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짚고 가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eople who are like us라 했습니다 We usually get along best with people who are like us 근데 얘가 뭐라고 했더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했더라 삽입구 또는 삽입절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얘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차이도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없을 때 해석은 우리는 보통 가장 잘 지낸다 who are like us in people이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가장 잘 어울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집어넣으면 우리는 보통 가장 잘 어울린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라는 어떤 의미가 삽입되어 있고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we think are who we think are think 뒤에 막 뭐 이상하게 갑자기 여기 that 절이 생략된 경우를 여러분들 주로 많이 봤어요 we think that 했으면 그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왔는데 are like us라고 해서 완벽하지도 않아 여러 가지 면에서 얘 때문에 혼란이 일으킨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삽입구를 얼른 뭐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뺄 줄 알아야 돼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과 우리는 보통 가장 잘 지낸다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409 400절 자 그 다음에 인펙트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말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앞에 앞에 첫 문장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인펙트가 나오면 사실은 했으니까 앞에 말이 틀렸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인펙트 뒤에 사실은 이게 아니야 잘못 생각한 거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말이 맞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말 인펙트의 역할은 앞에 하는 말을 좀 더 강조하거나 앞에 하는 말에 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we seek them out 자 인펙트 뒤에 짧은 문장이 나와서 좋아요 됐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들을 찾아다닌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말 인펙트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가장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과 가장 잘 어울리며 일부러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됐습니까 그들을 찾아다닌다는 얘기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용상 주목할만한 it's why가 나왔습니다 it's why 뜻은 그것은 누가 뭐뭐하는 이유다 이렇게 하고요 why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미 배웠고 it's the reason이죠 자 그러니까 places like little italy, chinatown, and koreatown exist 그래서 그것은 이유다 누가 뭐하는 그래서 little italy, chinatown, 그리고 koreatown이 존재한다 였는데 얘가 관계사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떨어지고 존재하는 이유다 여기에서 주어랑 동사만 출연해라 하면 주어는 places고 동사는 exist입니다 그래서 장소들이 존재한다 라는 말인데 그걸 it's why 뒤에다 붙여놓으니까 it's why places exist 하면 장소들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것이 장소들이 존재하는 이유다 근데 이 장소를 꾸며주는 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little italy, chinatown, 그리고 koreatown과 같은 장소들이 존재하는 이유다 내용상 it을 분석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러이러한 장소들이 존재하는 이유라 했는데 그것은 뭐냐 it은 안문장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it으로 받아놓은 겁니다 그것이 이러한 koreatown 같은 곳들이 같은 장소가 존재하는 이유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비슷한 사람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이런 장소가 존재하는 이유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놨겠죠 이탈리아 출신 사람들 중국 출신 사람들 화교들 한국 출신 사람들 모여있겠죠 끼리끼리 모여있는 이유다 그리고 bot에 주목하자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bot이 와서 전체가 뒤집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내용을 파악해 봤기 때문에 전체가 뒤집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bot 뒤에 나오기 때문이냐 but I'm not just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야 이런 느낌이죠 뭐뭐뭐 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I'm not just talking about race, skin color, religion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꿔 더블로 위반일로 된다 했어 좀 더 뒤집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것도 끄덕끄덕 이제부터 할 말도 포함 이런 거라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는 건 앞에 얘기했던 걸 다 뒤집는 거다 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인종 피부색 또는 종교 같은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종교와 같은 아 뭐야 인종이 같은 사람 피부색이 같은 사람 종교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모인단 말입니까 모인다는 얘기고요 앞에 나왔던 리들 리들리 차이나타운 코리안타운 이것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데 다른 것까지 포함이 좀 더 넓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에 대해서 얘기 쭉 하다가 얘가 갑자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를 지금 뭐 하는 거다 이렇게 확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한테 왜 지금 이제 레이스나 스킨 컬러 릴리전끼리 모인다 를 얘기했는데 벗이 나왔다고 해서 사실 이게 아니고 사실 이거야 이렇게 갈아타는 내용이 갈아타는 벗이 갈아타는 벗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맞고 여기에 개념을 뭐 하겠다 제가 눈덩이처럼 붙여서 더 확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등영어는 국어라 그랬어요 뭐를 얘기해 놓고 레이스 스킨 컬러 릴리전끼리 모이는 거 맞는데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좀 더 확장하겠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내용을 하는 건 뭡니까 여기는 포함된 게 레이스 스킨 컬러 릴리전이었는데 여기에는 뭡니까 밸류 가치관이라고 했죠 가치가 같은 공통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또 가장 잘 어울리고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거 뭉치려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I'm talking about people who share our values and look at the world the same way we do 그래서 두의 적절성 판단은 이걸 잡아왔다 했죠 됐습니까 두가 잡아온 게 the same way we look at the world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네 이거를 잡아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잡아온 게 look at the world 일반 동사를 잡아왔지 비 동사라든지 조동사가 들어 있었다든지 현재 완료 시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도 적절하다 그 다음에 이그지스트가 적절한 이유는 아까 전에 places가 데이고 팩트 얘기하니까 그것들이 존재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그지스트는 자동사입니다 존재하답니다 존재하다 장소들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도 맞고 장소들이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 뭐 이런 표현할 때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fish exis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를 또 다른 동사를 고르라면 exist 대신에 쓸 수 있는 동사는 are 도 가능하겠죠 exist are it's why places like little lily china town and korea town are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exist 로 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만 문법적으로 are 도 가능하구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문장부터는 확장되는 내용 내용상 여기에서 skin color race religion 에서 뭐를 해석으로 얘기하면 모두 가치관이 같고 가치관 같은 가치관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관 이게 look at the world the same way we do 세상을 우리와 같은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라는 얘기인데 그걸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share our values 우리들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했는데 우리랑 뭐야 중요하게 여기 있는게 같은 사람이 가치관이 같은 가치관이 같은 가치관이 같고 세계관이 같은 사람들끼리도 잘 지낸다 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as the same goes 이 뜻은 앞으로 많이 만나볼 거라 했습니다 속담에도 있다시피 속담에 말하다시피 속담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런 뜻이 그 다음에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걸 보고 이디엄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속담이나 어떤 이런 표현들 많이 알아둬야 돼요 뭐 쉬운거는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협동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뭐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같은 거 too many cooks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뭐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음식을 망친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거는 우리말하고 비슷한 속담은 속사궁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 있죠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만날 때마다 좀 정리해둬야 되고 그 중에 하나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그래서 같은 깃털 이게 이제 birds of a feather 뜻이 한 가지 깃털의 새들인데 깃털이 같은 그렇습니까 같은 깃털의 새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종류의 새를 얘기하는 거야 birds of a feather의 뜻이 단어의 뜻은 한 종류의 깃털의 새들 이란 뜻인데 좀 발전시켜서 의미를 퍼뜨리면 같은 종류의 새들이 뭐 flock하면 뭐 뭐 펄쩍펄쩍 거린다 뭐 모인다 뭐 이런 뜻이고요 함께 모인다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논다 뭐 레이스가 같거나 religion이 같거나 skin color 같거나 그 다음에 밸류 같은 것을 임포턴트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look at the world the same way 이런 것들끼리 모인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a very common human tendency 여기서 이 역할을 시작해야 되는데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사 자리는 맞는데 선행사가 있는 관계사는 what이 아닌 that이나 which 같은 것을 봐야 된다고 했죠 이것은 매우 흔한 인간의 경영성이다 which is rooted in how our species is developed 그래서 우리 종이 인간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인간 종이 호모 사피엔스가 어떤 식으로 발달되어 왔는지에 깊이 뿌려 박불이 박혀있는 경향성 에 경향성 에 아 경향성이다 이러한 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은 끼리끼리 모이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점은 매우 흔한 인간의 경향성이야 매우 흔한 인간의 경향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러한 경향성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성에 뭐가 자리잡고 있다 인간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왔는지 에 뿔이 박혀있다 했어요 인간이 이런 진화라는 것은 뭐에 적응하는 과정입니까 에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진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했던 수많은 선택 중 선택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점이 유리했다 어떻게 하는 것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는 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그러한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글의 순서에서 이게 중요해요 갑자기 인간 진화에 이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성이 뿌리 박혀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화했길래 그런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내용상 글의 순서상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나서 imagine 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하고 있어 that you are walking out in a forest 네가 숲속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봐라 됐습니까 숲속에 걷고 있어 you would be conditioned to avoid something unfamiliar or foreign because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it would be interested in killing you 그래서 너는 뭐 할 것이다 조건화 되어 있을 것이다 뭐 하도록 피하도록 뭐를 피하도록 익숙치 않거나 또는 외래에서 낯선 곳에서 포린하면 외국의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외부의 외부인 이런 뜻이겠죠 외부에 익숙치 않거나 또는 외부에서 뭔가를 피하도록 조건화 되어 있을 거야 왜 피하도록 조건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because there is a high likelihood 뭐가 존재하기 때문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there is도 높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가능성인데 어떤 가능성 그것이 뭐 할 것이다 너를 죽이는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잇은 뭐 되시고 왔다 이제 단수를 잡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만약에 이게 복수를 잡아왔으면 데이가 와야 되는데 이 수로 받은 거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고요 데스는 여기에 데스도 중요한데요 데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 데스는 여덟 번째 데스입니다 여덟 번째 데스는 처음 얘기하죠 이 데스를 보고 뭐라 그러냐 동격의 데스라 동격 됐습니까 동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동격에 대해서는 관계사 데스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동격에 대해서는 관계사 데스로 착각을 잘하느냐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동격에 대해서는 관계사로 착각을 잘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응 응 나 스파이었어 라고 말했대요 그렇습니까 진실은 진실인데 어떤 진실 그래서 얘 딱 봐도 뭐로 보이냐 하면 관계사로 보이죠 해석만 가지고 보면 그렇죠 그럼 얘 관계사가 아니야 관계사가 왜 아닌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오케이 어 맞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 지금 얘가 관계사 해석으로 마치 관계사처럼 보이는데 이게 관계사가 아니라는 걸 네가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 하면요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 치자 진실이 뭐였냐고 묻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대답을 할 수 있죠 영어 문장으로 대답하면 자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얘가 관계사가 아니라는 거 또 다른 얘가 만약에 관계사라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여기 어딘가 더 트루스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돼 더 트루스를 어디다 집어넣을래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왜냐하면 she had been a spy 완벽한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엔 더 트루스를 위한 자리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게 지금 시험 문제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밑줄을 이거를 놔두고 이거는 아무것도 안하고 여기에다가 4번 해 놓고 이 아래에다 위치를 딱 써 놓습니다 that 대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because there is a high likelihood which it would be interested in killing you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해석만 가지고 하는 애들이 뭘 하냐 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높은 가능성 어 가능성은 가능성인데 그것이 너를 죽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 였는데 관계사니까 그렇죠 likelihood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에게 너를 죽이는 데 관심이 있다는 가능성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사로 생각해보이는 위치가 맞다고 착각하는 친구 그러니까 이 자리에 위치는 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killing you 여기에다가 뭐 이거 뭐 kill 이런 거 써있으면 틀렸다는 거 뭐 중학교 1학년 문제들 그렇습니까 뭐 전치사 뒤에 분명사 자 그 다음에 시메 여기에 이제 요 문장 요 전체 문장 뭐 일단 because란 접속사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여기에 1 2 3 4 5를 따져볼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relate 에 대해서 relate 릴레이트는 많이 쓰이는 형태는 relate relate a to b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relate a to b 하면 a를 b에 연관시키다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relate a to b 전치사 2구요 이 2 2 부정사의 2가 아니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elate 의 뜻이 뭐 연관시키다 라는 뜻에서 조금 여기서는 이 뜻 그대로 쓰인 게 아니고 약간 뜻이 뭐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뭐 I relate the mistake to 뭐 할까 I relate the mistake to her 뭐 할까 뭐 할까 사람한테 하는 것 좀 모르겠고 음 음 뭐 lack of time I relate the mistake the failure 하지 뭐 I relate the failure to the lack of time 내가 뭐를 못 탓한다는 얘기다 그 실패를 시간부족에 탓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연관시키다 라는 뜻인데 자 이 relate 를 선택지로 고른 친구들도 많을 거야 얘는 사실은 수업시간에 얘기했지만 related를 써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related도 맞는 이유는 자 이게 o3의 b 라는 얘기는 similarities 일단 여기까지 해석하면 유사성이 만든다 우리가 연관시키도록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연관시키도록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음 ourself 같은게 ourselves 같은게 생략됐다 라고 보는 거예요 make us relate ourselves better to other people 그런게 생략됐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relate도 가능한 거고요 뭐 related를 써도 되고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relate 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ourselves 같은게 생략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해석은 유사성이 우리가 타인에게 더 잘 연관되도록 만들어주기 준다 해놓고 그 다음에 because 또 사비꾸라에서 없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they will understand us 그들은 누구냐 나랑 뭐가 많은 사람들 시밀러리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나와 유사성이 우리와 유사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단계에서 좀 더 깊은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other people 시밀러리티를 더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사성이 더 적은 사람들보다는 유사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더 깊이 있게 on a deeper level understand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그렇고 여기서 일단 exist 뭐하다 존재하다 get along with 잘 지내다구요 그 다음에 likewood에 비슷한 말 했었나요 possibility 하고 probability 했나요 probability 알아두세요 probability 잘 안보이나요 probability 그 다음에 chance 도 있구요 chance 도 가능성 가능성 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이 놈이 이거 왜 안와 살해해서 다쳤어 뭐 유리몸이야 이런식에 그 다음에 텐던시가 뭐였더라 텐던시 텐던시 경향성 경향 레이스의 다양한 의미 얘기했죠 그 다음에 비컨디션드 투두 뭐뭐 하도록 조건화되다 뭐뭐 하도록 조건화되다 라는 얘기 아참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드가 있는데 우드 비컨디션드 할 때 으 으 으 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메진부터 시작해서 너무 긴데 짧게 요까지만 일단 한다 치자 이메진부터 시작해서 you would be conditioned to avoid something unfamiliar or foreign 까지만 한다 치자 그러면 이거는 이게 지금 해석해보면 네가 숲속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너는 이거 우드 비컨디션드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요 너는 어 익숙치 않고 외래에서 온 것들을 피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을 텐데라고 해석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메진부터 시작해서 포링까지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기 때문이냐면 이어 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f you were walking out in a forest, you would be conditioned to avoid something unfamiliar or foreign. 그래서 여기에 will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imagine that you are walking의 내용이 뭐기 때문이다. 가정법 과거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지금 숲속을 걷고 있는 중이라면 너는 익숙치 않은 것을 피하도록 조건화 되어 있을 텐데... 이메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 가정법이고 문법적으로는 가정법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뭐 그런 것들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것... 발표보러 갑시다... 자, 리젝션... 그래서... 얘는 이제 문맥상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을 잘 푸는 요령은... 이게 1, 2, 3, 4, 5가 들어있는 문장만 읽어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아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답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참... 그리고... 여기에서 1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많이... 어휘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밑줄 친 단어들의 뜻은 물론 알아야 되지만... 그 단어들의 반이어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주로 반이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단어에 반대되는 뜻을 집어넣어야지... 전체 글이랑 흐름이 왔는데... 이게 반대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글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그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Thedorous라고 하는데... 유의어, 동의어, 반의어...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것들... Thedorous 학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이...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요령은 반이어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냐...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주제... 전체 글의 내용이 뭐... 이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게 파악되어야지만... 어떤 단어가 반대말을 집어넣어서... 이상해지는 걸 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휘적으로는 반이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빠른 주제 파악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주제 파악을 빨리 하는 방법은... 첫 문장을 빨리... 첫 문장에 어떤 중요한 것들이 보통 많이 들어 있어... 첫 문장을 잘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 같다... 첫 문장의 임팩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rejection is on everyday part of our lives... yet... 지녔네요... yet... most people can't handle it well... 거절은... 뭐다? 우리 삶에... 뭐 매일매일 하는 일이다... 그렇습니까? 거절은... 우리가 살면서... 뭐... 매일매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의 예시죠... 우리가... yes... 그러나... 라는 뜻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most people can't handle it well... it은... rejection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 그러니까... can't handle it well... 해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는데... 결국 거절을 잘 못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에... 이거는... 단정적으로 얘기했어... 됐습니까? 첫 문장에 해석해보면... 거절은...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rejection is very important... 이 말이야... 거절이 중요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어질 내용은... 거절을 잘하는 법이라든지... 됐습니까? 아니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을 잘 못하는 이유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이어질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절 잘하자... 나 같으면 이 문제를 풀면서... 거절 잘해야 된다... 라는 말을... 키워드로 써놓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for many... 뒤에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생각된 말을... 생각해낼 줄 알아야 돼... for many... it's so painful... that... they'd rather not ask for something... at all... than ask and... risk... rejection... okay... 자 일단... 맨 위에는 뭐가 보이나요? people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death에 주목하자 한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이... death에 주목하자 한 이유는... 앞에... so 보이시나요? 그래서... 8가지... death 중에... 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할 만도 하죠... it's so painful... that... 그 다음에... they'd rather not ask for something... at all...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아야 될 게 뭐냐... would rather not a... than b 입니다... would rather not a than b... would rather not a than b... 라는... 이거... 병렬구조라면서 얘기했었습니다... would rather not a than b... 그리고... would rather는... 조동사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항상 이렇게 동사들이... 동사 원형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얘의 해석은... a 하기보다는 차라리... b를 한다... 됐습니까? 자... 좀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t's so painful...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선... it's so painful... 어떻다... 매우... 고통스럽다... 뭐...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다... 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고통스럽다... that... 그래서... they would rather not ask for something at all... not at all... 보이죠... 부정어의 강조... 그들은... ask for... 뭐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차라리... ask and risk rejection... 뭐하고 뭐한다... ask 하고... 그리고... risk rejection... risk 뭐하다... OK... 위험을 무릅쓰다... 됐습니까? 위험을 무릅쓰다... 뭐의 위험... rejection의 위험을... 됐습니까? OK...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리젝션을... 자... 잇에 대해서 얘기하면... 잇은... 빈인칭 유어도 아니고... 가주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긴게... 되게 보면... 잇이 가주어고... dead 이하가 진주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잘못 해석하는 애들이냐... dead 이하는... 매우... 고통스럽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잇은... 그게 아니고... rejection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rejection is so painful... 거절은 매우... 고통스럽다... 됐... 그래서... 그래서의 대시죠... so that 구문의 대십입니다... 그래서... 거절은... 너무 고통스러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요청하고...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요청하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거절당할 위험을... 하기보다는... 뭐... 전혀... 뭐를 하지 않는다... 전혀... 요구를 하지 않는다... 요구를... 요구를... 어떻게 하면은... 잘... 이해되게 할 거야... 그래서... 에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게ppers... ㄱ... 얘를 크게 하고요. 못 따라오고 시작하네. 비는 안 하고 에이를 한다. 그렇습니까? would rather not a than b는 b는 안 하고 a를 냅니다 이런식으로 해석하는게 would rather 이거 좀 모아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겠다 would rather의 뜻은 뭐를 더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데요 i would rather walk than run 하면 무슨 뜻이냐? 나는 이건 안 하고 이거 할 거야. 더 좋아한다. 나는 뛰기보다는 차라리 걸을 거야. i would rather watch tv than read a book. 뭐하겠다는 얘기다? 나는 책을 읽기보다는 차라리 tv를 보겠다. 됐습니까? she would rather be a nurse than be a teacher. would rather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사 원형이 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칭 안 바뀌는 건 되겠고 뜻이 통하면 되니야 생략관은. 자 그 다음에 이제 not이 들어갈 때입니다. 됐습니까? ok 그래서 would rather not 동사 원형. would rather는 변하지 않는 동어리고 뒤에다가 나섭니다. i would rather not run. 그러면 나는 안 달리는 게 더 좋아. 됐습니까? i would rather not go out tonight.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이 would rather not ask for something. 그러니까 ask for something 안 하는 걸 더 좋아한다. 됐습니까? 뭐보다는 ask and risk rejection. 됐습니까? 그래서 거절하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해주세요 하고 거절당할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아무것도 해달라고 얘기 안 하는 걸 더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거절당할 거리를 안 만드는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애초에. 뭐라도 하나. 요청하고. 뭐 해달라고. ask. 뭔가 해달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절당하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싫어하고. 애초에. not ask for something at all. 전혀 아무것도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걸 would rather 더 좋아한다. 거절당할 꼬투리를 안 주는 걸 좋아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1번은 문맥상 조금 어려운 자리에다 놓았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는 자리에다 놓았냐면 would rather a than b를 알아야 되는 자리에 놓았어.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지금 앞에서 뭐라고 하냐. 거절이 너무나도 고청스럽기 때문에 many people은 그래서 many people은 전혀 아무 요청 안 하는 걸 더 좋아해. 말이 통하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but 나왔어요. yet. 그러나. 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문장 있죠. for many부터 시작해서 rejection까지. 이건 이 글 쓴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얘기했고 그러나가 나왔어. 됐습니까? 그럼 그러나가 나왔으면 이제부터는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겠죠. 그러나 한 다음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거절 당할 거절을 할 줄 뭔가 요청도 하고 거절 당하는 게 더 좋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근거를 들이대고 있는 거야. 또 나왔네. as the all the same goes. 또 나왔어요. 옛말에 있다시피. 그렇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있다시피. 그러면 이 옛말의 정체는 해석해보면 어떤 의미다? 뭔가 거절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까? 거절 당할 용기도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if you don't ask, the answer is always no. 만약 네가 뭐 하지 않는다면? ask 하지 않는다면? 답은 항상 no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네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친구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거절 당할까 봐 에이 분명히 쟤 싫다고 할 거야. 아예 해달라고 하지 말자. 그러면 네가 아쉬운 게 또는 네가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 너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뭐 해달라고 친구한테 부탁했어. 그 친구가 해준다. 오케이 해줄게. 하면 너한테 플러스 될 거리라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애초에 얘기를 안 하면 그냥 그냥 플러스 될 게 하나도 없는 게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voiding rejection. negatively affects many aspects of your life. 계속해 보면 거절을 피하는 거. 거절을 피하는 거를 이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하죠. 하지 말래죠. 그러면 그 뒤에 negatively affects.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말 됩니까? 말 되죠. 그렇죠? many aspects of your life. aspect 하면 뭡니까? 측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positive 의리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고.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거절을 피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many aspects of your life. 여러분들의 삶의 다방면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all that happens is only because you are not tough enough to handle it. 일단 해석하면 저런 일이 모두 일어난다. 이런 일이 모두 일어난데요. 아이고. 왜 이.. 아 진짜. 왜 엉뚱한데 자꾸. 뭐. 뭐. 야. 됐냐. 야. 언제 됐네. 이.. only because you are not tough enough. 모두 네가 충분히 어떠지 않기 때문이다.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할 만큼 그것을 처리할 만큼. 자 여기에 일단 그것은 뭐일 것 같아요. rejection이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all that happens 했듯이 저런 일이 모두 발생했다고요. 한다던데 저런 일이 뭐죠 요청 안하는 건 그렇죠 요청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담고 있는 뜻은 많은 거죠 요청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얻어낼 수 있는 뭔가를 못 받아 이런 것들 모든 일들이 니가 거절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과 쭉 전부 다 여기에 all that happens 했듯이 거절 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나머지 애들은 터프도 니가 뭐 그 거절을 처리 다룰 수 거절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단 말은 니가 거절당해도 뭐 거절당할 수도 있지 하는 건 터프한 거야 터프하지 않은 거야 터프한 거죠 그렇습니까 내용이 잘 연결되고 있구요 그러니까 여기엔 터프가 들어가야지 터프의 반대말 뭐 위크라든지 뭐 여기 스트롱 같은 거 들어가는 괜찮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for this reason consider rejection therapy 이런 이유 때문에 뭐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rejection therapy를 한번 고려해봐라 rejection therapy는 단어의 뜻은 뭐 거절 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rejection therapy는 처음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거절 요법 거절 치료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생소한 말이야 거절 치료법 거절 요법 거절 요법이 뭔데 what is the rejection therapy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질 말은 그 질문에 대한 데다가 rejection therapy 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come up with a request or an activity that usually results in rejection come up with 뭐 해보세요 그렇죠 한번 어떤 걸 생각해내라는 얘기죠 뭐를 어떤 요구나 또는 활동 요구나 활동은 활동인데 보통은 어떤 결과로 귀결되는 거절이라는 결과로 귀결되는 어떤 요구사항이나 또는 어떠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봐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마 아빠한테 밤 12시에 나가 놀아도 돼요 뭐 이런거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야 됐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런거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working in sales is one such example 뭐하는 것이 뭐 그러한 한가지 예다 판매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죠 갑자기 판매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그러한 한가지 예다 판매 분야에서 당연히 거절 당할 만한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asking for discounts at the stores will also walk 뭐하는 것 가게에서 할인을 요구하는 것 또한 뭐 뭐 뭐 뭐 통할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 여기 워크의 뜻은 통하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 예 동사죠 윌 윌 뒤에 있는 워크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됐습니까 판매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뭐 당연히 거절할만 거절당한 거 지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네가 어떤 황당한 요구를 하는게 나올 거야 by deliberately getting yourself welcomed you will grow you will grow a thicker skin that will allow you to take on much more in life thus making you more successful at dealing with unfavorable circumstances 그래서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고의로 같은 말은 intentional 좀 이따 같은 말 이것도 중요하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by doing 인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by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get yourself welcomed 했으니까 이거는 get yourself welcomed 는 5 다시 입니다 그래서 니 자신이 환영 받도록 만들 물었어 근데 거기다 delivery 를 넣었으니까 일부러 니 자신을 환영 받도록 만들 물었어 여기서 환영 받도록 만든다는 것은 그 장소에서 너를 고의로 고의로 환영 받도록 만드는 것은 you will grow a thicker skin 네가 뭐 하게 될 것이다 더 두꺼운 피부를 만들게 자라나게 할 것이다 피부는 피부 that will allow you to take on much more in life 네가 뭐 할 수 있는 네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네가 가져가도록 해주는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여기에 더 두꺼운 피부를 자라나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이게 긍정 네 더 두꺼운 피부가 자라나게 할 것이라는 건 이 작가가 생각하기에 글 쓴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낯짝이 두꺼워지는 뭐 이런 거 있죠 뻔뻔하게 뻔뻔하게 야 좀 해줘 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걸 보고 이제 뭐 뻔찌 좋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녀석 참 뻔찌가 참 좋다 제 여동생이 있는데 뻔찌 좋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 오늘 처음 만난 사람 집에 놀러가서 뭐 지가 똥 마려우면 똥 마렵다고 얘기하고 화장실 어디 있냐고 얘기하고 화장실 잘 찾아가고 뭐 이런 친구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쉽고 필요한 게 있으면 거리낌 없이 얘기합니다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will allow you to take on much more in life 여기에 이제 take on 하면 뭐 착수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take much more in life 네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네가 가져가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뜻인데 관계사니까 이게 긍정적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네가 가져가도록 허락해주는 더 두꺼운 피부를 네가 자라나게 할 것이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네 자신을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란 말이죠 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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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한 행동은 남들이 좋아할만한 행동이에요 싫어할만한 행동이에요 싫어할만한 행동이에요 너 고의로 그랬지라는 말 하면 그쵸? 그러면 그게 뭐 welcomed 될만한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welcomed가 답이네요 그쵸? 그러면 왜 welcomed가 답이냐면 deliberately 하고 안 어울려요 자 얘가 없다 칠까요? 고의로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by getting yourself welcomed 하면 네 자신이 환영받도록 만들므로써야 그쵸? 네 자신이 타인들에게 환영받도록 만들므로써야 근데 여기다 deliberate를 넣었어 그러면 네가 네 자신이 고의로 일부로 의도적으로 환영받도록 만들므로써는 이상하다 고의로란 말과 환영받는이란 말이 서로 안 어울리는다 말이야 그러면 고의로 네 자신이 뭐 되도록 만들므로써 너는 낯짝이 더 두꺼워지는게 되는 걸까요? 네 자신이 고의로 고의로 그래서 여기 들어갈 단어는 rejected가 맞는거죠 그러면 고의로 네 자신이 뭐 당하도록 만들므로써야 거절당하도록 만들므로써 우리 학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완전 잘나가는 킹카가 있어 뭐 근데 나는 찐따야 됐습니까? 근데 나는 뭐 당할 용기가 있어? 거절당할 용기가 있단 말이야 나랑 뭐 밥이나 한 끼 할래? 이런 거 일부러 함으로써 너는 뭐가 더 두꺼운 낯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면 You can take on much more in life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네가 낯짝이 두꺼워졌어 됐습니까? 낯짝이 두꺼워진 게 원인이야 더 더 뒤에 결과가 나올 거야 낯짝이 두꺼워진 결과로 making making you more successful at dealing with unfaithable circumstances 그래서 네 자신이 더 뭐 하도록 만든다? 성공하도록 만든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들 됐습니까?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살면서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뭐가 있을까요?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면접 보러 갔어 그쵸? 그 사람이 나를 막 쟤 빨리 뽑아주고 싶어 이럽니까? 쟤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자르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뭐 하게 된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있어서 더 성공하도록 만들어 준다 자 그 다음에 making은 왜 저렇게 생긴 거지? thud 뒤에 있는 thud 뒤에 making은 왜 저 꼬라지라 해야 되는 거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making이 왜 이끌어진지 그래서 이 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해야 된다? 거절당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 왜 거절당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 왜 거절 당할 용기 왜 고절당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 왜 거절당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 yes을 가지고 두 문장 하나로 만들어 놓은 효과인데요 rejection is everyday part of our lives 매일매일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잘 못해 can't handle it well 이게 첫 문장이 진짜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rejection is very important but most people can't reject well 잘 못하더라 그러면 이런 말로 시작했으면 당연히 이 글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왜 rejection이 중요한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how to reject well 됐습니까 why is rejection very important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쭉 나와야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 for many부터 시작해서 rejection까지 뭔 얘기냐 왜 사람들이 rejection을 이 질문에 why most people can't handle rejection well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야 왜 rejection을 잘 처리 못하냐 handle을 못하느냐 because for many people rejection is so painful 거절은 매우 고통스러워 그래서 they'd rather not ask for something at all 차라리 뭘 안 하려고 한다 아무것도 요청 안 하려고 한다 뭐 나래로 하면 부정어에 강조하면서 얘기했었죠 전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하기보다는 ask and risk rejection 그래서 뭔가 요구하고 그리고 거절 당할 위험을 무릅쓰기 보다는 차라리 꼬투리를 안 만드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건 뭐냐 yes으로 해서 이거는 앞에 yet 앞에는 비권장 행동이죠 비권장 행동 됐습니까 yet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겠죠 yes을 기준으로 그래서 as the old saying goes 옛말이 있다시피 if you don't ask 니가 아무 요청도 안 하면 the answer is always no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대답은 항상 아니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voiding rejection negatively affects many aspects of your life 그래서 뭐 하는 거 거절을 피하는 거 권장 비권장 비권장 행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your life의 many aspects의 여러가지 측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됐습니까 자 all that happens 그러한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발생한다 됐습니까 앞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모든 일들이 발생한다 only because you are not tough enough to handle rejection 자 이제 해법이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자 뭐라고 얘기했길래 자 그러한 거절 당하기 싫어서 너의 삶에 부정적인 일들이 생긴 여기 거절이라는데 그것보다는 뭐가 낫겠다 부정적인 일들 negative things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 negatively affect 라고 했는데 negative all negative things happens 이 말입니다 all negative things happens 모든 부정적인 일은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적인 일은 답이 항상 뭐인 거야 답이 항상 누구인 거 이런 일은 네가 충분히 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할 만큼 거절을 처리할 만큼 강하지 못한 얘기는 거절 당해도 자 여기에서 터프랑 통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저 밑에 thick skin이랑 어울리는 거친 튼튼한 질긴 강한 두꺼운 피부 그러니까 지금 터프하고 thick skin이 서로 잘 어울리는 단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비유적으로 두꺼운 피부가 강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해도 뭐 당해도 끄떡 없을 만큼 거절 당해도 끄떡 없을 만큼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말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모두 네가 충분히 거절을 처리할 만큼 거절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리젝션 테라피를 한번 생각해 봐라 자 여기 리젝션 테라피가 뭐 하라는 얘기인 겁니까 읽어봤는데 리젝션 테라피는 뭐 같아요 익숙해지는 거 그런 건데 그 방법은 당연히 거절 당하는 어떤 상황들을 실제로 해 보거나 상상해 보거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거절 당하겠지 그래도 한번 해 볼까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심한 예지만 옷가게 가 가지고 옷을 한 50벌 입어 본다 그렇죠 당연히 그냥 가세요 뭐 이러겠죠 그렇죠 햄버거 가게 갔는데 이 햄버거를 12조각으로 잘라 주세요 당연히 거절 당하겠죠 하지만 내가 그게 꼭 필요하다면 요구는 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요구 해 보고 거절 당하면 노지만 요구도 안 하면 무조건 답은 노일 수밖에 없다 노일 수밖에 없다 해보기라도 해라 혹시 된다고 할 때 아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일 부정적인 일들이 네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유 때문에 리젝션 테라피를 한번 생각해 보라 했고 명령문 common with a request or an activity that usually results in reaction 보통은 거절로 결말이 나는 어떤 요구사항이나 어떤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좀 더러운 문장이에요 좀 이러한 예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뭐 이정도면 충분히 거절 당할 만하지 뭐 이런 예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판매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그러한 한 가지 예다 뭐 판매 분야에서 일하는 게 그러한 한 가지 예라는 건 뭐 옥장판 사주세요 그러겠네 그렇죠? 옥장판 내가 옥장판을 팔아야 돼 그렇죠? 근데 아 이거는 어차피 뭐 좋지 않은 물건이니까 안 팔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나만 망하는 거죠 혹시 모르죠 저기 다 갖고 팔았더니 옥장판 사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팔면 나한테는 나한테는 베네피셜 한 거죠 여보세요? 그래서 판매 분야에서 일하는 것 그 다음에 Asking for discounts as stores will also walk 뭐 어떤 가게에서 이거 80% 할인해 주세요 라고 이런 건 요구하는 것 또한 뭐 뭐하는 여기에 이제 또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Will also walk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건 너 자신을 어떻게 만드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터프해지도록 만드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고의적으로 라는 말 때문에 고의적으로 환영받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쵸? 오케이 우리가 뭐 여기에 웰컴드가 맞으려고 그러면 바이 뭐요 바이 고의적으로 말고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뭐 이런 뜻이라든지 그런 단어가 어울리지 고의적으로 네 자신을 거절당하도록 만들어 물었어 거절당하다 고의적으로 라는 말이 중요해요 Deliberately Deliberately Thicker Spin 너는 더 두꺼운 피부를 자라나게 할 것이고 피부는 피부인데 네가 더 많은 것을 인생에서 뭔가 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너를 더 성공하도록 만들 것이다 여기서 이제 unfavorable circumstances 해석은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맞닥뜨려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까?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걸 더 잘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것들 여기서 살펴볼 것들 보면요 음 예스는 여기에 있는 예스 말씀드렸죠 이제 버스로 등장하는 예시입니다 Can't handle it well 뭐 handle 하고 같은 말이 여기 나오던데요 handle deal with 하고 handle 하고 같은 뜻이야 deal with 저 밑에 있죠 deal with deal with 하고 handle 하고 같은 뜻이고요 다루다 처리하다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에 so that 이니까 이 that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고요 다른 거 바꿀 수 없고 그 다음에 it도 중요합니다 rejection is so painful 거절 당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 한 번 더 버스의 뜻으로 또 나오고 있고요 자 어펙트 나옵니다 어펙트 어펙트 어펙트는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입니다 영향을 끼치다 자 어펙트하고 이펙트하고 구분해서 어펙트 들어갈 자리하고 이펙트 들어갈 자리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펙트의 뜻은 효과 됐습니다 효과 명사 예 효과 얘도 불러내놔야되겠네 어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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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음 음 음 여기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이펙트는 결과 영향 그 다음에 동사로선 달성하다 산출하다 음 빈도가 낮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명상 그러니까 시험 이거를 왜 이제 하느냐 하면 이 자리에 어펙트가 맞냐 이펙트가 맞냐 그 단어 어휘 고르라는 문제 저기에 나오죠 그런 문제에서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펙션 어펙션 알아주세요 애착 애정입니다 어펙트는 영향을 끼치는데 어펙션은 애착 애정이에요 이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 그리고 인플루언스도 볼까 자 어펙트하고 AFFECT죠 어펙트하고 인플루언스하고 같은 뜻입니다 어펙트하고 같은 말로선 인플루언스 됐습니까 무 kunne 그 다음에 ASPECT 측면 양상 같은 형상 긍정적인 면 으 으 자 리조트 인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리조트 인 자 리조트 인 뒤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결과가 와야 돼 그래서 어떠어떠한 결과로 귀결되나 이런 뜻입니다. 리조트 인 리조트 인 뒤엔 뭐가 온다고요? 결과가 옵니다. 내가 얘기를 왜 하냐 리조트 인이란 수거도 있는데 뭐도 있냐면 리조트 인 리조트 프롬 이라는 수거도 있어요. 리조트 프롬 뒤에는 원인이 옵니다. 얘는 예문 학습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다. most problems with wood floors result from improper installation. most problems with wood floors result from improper installation. improper 하면 부적절한 installation 하면 설치인데 이게 원인이야. 그러니까 뭐 그 나무 바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설치를 잘못한 게 이유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리조트 프롬 뒤에는 원인이 와요. 근데 리조트 인이 들어있는 예문 보겠습니다. 좀 쉬운 예문 없나? 좀 쉬운 온라인 것 같아요. substance use disorder may result in death. ok 물제사용 장애인데 substance use disorder may result in death. ok 뭐가 물건을 못쓰는 장애인 것 같아. substance use disorder may result in death. 그래서 어떤 이거 질병이라 칩시다. 질병이 뭐로 기결될 수 있다? 죽음의 결과를 결과로 기결될 수 있다. result in 뒤에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from 전치사하고 인 전치사를 쓰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 문제에 result in, 지금처럼 result in이 와야 되는데 result from을 써놓고 맞냐, 틀냐냐냐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deliberately 이것도 또 깊이 깔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deliberate 부터 deliberate는 예문이 아니고 ok 형용사로서는 의도적인 이구요. 같은 말 이거 intentional 꼭 알아두세요. deliberate intentional planned 그 다음에 얘가 신중한이란 뜻으로 넣었어요. 신중한하고 고의의란 뜻은 다른 뜻인데 deliberate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he is very deliberate 하면 그는 매우 신중하다는 뜻이지 그는 매우 고의다 는 아니겠죠. 사람의 성품을 얘기할 때 deliberate는 신중한 그 다음에 동사로서는 consider하고 같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골치 아픈 단어야 deliberate 맞습니까? consider하고 같은 뜻이야 동사로서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Deliberation 심사속고 그 다음에 파생어 Deliberate이 고의적 그 다음에 Circumstance도 많이 나올 거니까 환경 상황 이런 것들 Circumstance는 음.. 예문 말고 뭐 이런 표현들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Under any Circumstance If the Circumstance allowed 형편이 허락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서는 뭐 시츄에이션 컨디션 같은 거 음.. 시츄에이션 컨디션 이런 것들이 비슷한 뜻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1번은 뭐 하라는 걸 선생님이 빼놨는데 당연히 빈칸이 있으니까 빈칸에 알맞은 말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빈칸 채우기는 네? 전통적으로 빈칸 채우기는 라이너가 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Generalization 일반화죠 그 다음에 Specific 구체적인 특정화 그 다음에 Humanize 오케이 인간미가 느껴지게 하다 Humanize 그 다음에 Boring 할 거고 그 다음에 Finest 가장 훌륭한 Novel 소설 메인 캐릭터 주인공 그 다음에 Upfront Upfront 뭐 전지사도 아무리죠 저는 부사 바로 앞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가까운 곳에서 Upfront Upfront 나오죠 음.. 여기에 선택지 선택지 안 나오나? Upfront 여기 있네 Upfront 바로 앞에서 또는 뭐 그 다음에 Heroic Heroic 형용사용 대담한 영웅적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Engaging 또 나오는 모양이네 Engaging 하면 Charming Attractive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원래 Engage 단어의 뜻이 까다로운 녀석이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빈칸 채워넣기는 단어들 먼저 살펴봅니다 Similarity 는 유사성이죠 그 다음에 Particulars 상대 상대? 상세? 뭐 상세한 것들 특정한 것들 특정한 것들 특정한 것 그리고 Fantasy는 뭐 환상이니까 알 거고요 그 다음에 Boredom은 지루함 그 다음 Wisdom은 아시다시피 지혜조 오케이 일단 뭐 여기에 뭐 유사성인지 딱 집어서 특정한 뭔가인지 Fantasy인지 Boredom인지 Wisdom인지 자 첫 문장 전체 밑줄을 구워놨는데요 첫 문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Generalization Without Specific Examples That Humanized Is Writing It Is Boring To The Listener And To The Reader 그것은 어떻다 듣는 사람과 또는 읽는 사람에게 어떻다 지루하다 뭐가 지루한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일반화가 지루하다 일반화 일반화 일반화는 지루해 됐습니까 자 근데 일반화는 일반화가 전부 다 지루한 건 아니고 이제 형용사 정원이들 처리해 보면 어떤 구체적인 예가 없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는 예인데 또 어떤 글쓰기를 인간미있게 해주는 구체적인 예가 없는 일반화는 듣는 사람들이나 또는 읽는 사람들에게 지루합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첫 문장의 내용을 대충 이렇게 좀 써두는 게 좋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일반화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어야 돼 일반화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뭐를 계속해서 어떤 비슷한 현상을 관찰했어 뭐 나무도 뭐야 뭐 사과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내가 볼펜을 이렇게 했는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그렇죠 뭐라는 일반적인 현상을 내가 관찰한 거야 중력이라는 현상을 뭔가 보면 위로 올라가는 일은 없더라 왼쪽으로 날아가거나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일은 없더라 모든 것들이 다 아래로 땅으로 떨어지더라 라는 것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 그걸 일반화해서 이론으로 만든 게 만유인력이죠 이런 걸 보고 일반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뭔가 어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런 일이 일어나네 어 이거 봐라 이런 일이 생기네 어 이 속에서 있던 어떤 공통점을 통해서 그 속에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어떤 원리를 찾아내는 걸 일반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일반화가 지루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글쓰기를 인간미 있게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예가 없는 뭐 예를 들지 않고 일반화 하는 거는 그냥 모든 사물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라고만 쓰는 거는 지루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보세요 사과가 지구를 향해 떨어지죠 모든 돌을 이렇게 놔두면 돌을 위에 들었다가 놓으면 떨어지죠 이거 보세요 이런 것들 보세요 이런 예가 있으면 우리가 나도 경험했는 걸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그나마 뭔 소리인지 좀 이해가 되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모든 물건 모든 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떨어진다 라고만 쓰면 물론 맞는 얘기지만 어떤 느낌이 든다 boring bored 하게 된다는 얘기를 첫 문장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건 글 쓴 사람이 권장 상황이야 비권장 상황이야 비권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건 뭔가 specific example이 있는 generalization을 하라는 얘기를 하겠지 그래야지 글쓰기가 less boring 할 테니까 덜 지루할 테니까 그래서 일반화는 지루하다 뭐 없는 이런 말을 넣어야 되겠죠 예가 없는 예시가 없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 who wants to read platitudes all day 너 platitudes 모를까봐 밑에 써놨죠 누가 지루한 글을 하루종일 읽고 싶어 하겠냐 됐습니까? 뭐 상투적인 말 이렇게 써 있네요 상투적인 말 뭐 상투적인 말은 뭐 언제 밥 한 끼 해 이런 거 상투적인 말이 있네요 됐습니까? ok who wants to hear the words great greater best smartest finest 남의 humanitarian on and on and on on and on on and on on and on specific examples 누가 뭐 위대한 더 위대한 최고 가장 똑똑한 가장 훌륭한 이거 뭡니까 휴머리제이션 뭐 그게 뭐예요 인도주의가 뭔데 인도주의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독재정권에서 독재정권에서 허덕이 말 괴로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거 됐습니까? 음 on and on and on 계속 반복 리피티들리의 뜻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뭐 없이 어떤 구체적인 예 없이 구체적인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 일반화의 예가 되는 단어들 여기 있는 그레이트 그레이터 베스트 여기에서부터 뭐 휴머리테리안 이런 것들 인본주의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무슨 말로 시작하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데까지 비권장 사항이야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이 시작되냐 instead of using these nothing words leave them out completely and just describe the 블라블라 그럼 여기는 뭡니까? 답은 입원이 되겠죠 뭐 맞죠? 맞죠? 자 instead of using these nothing words 그래서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말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됐습니까? leave nothing words 를 데리고 왔습니다 leave nothing words out completely 이런 아무것도 아닌 말들은 완전히 무해버리고 빼버리고 그냥 describe 뭐해라 묘사해라 뭐들을 particular 됐습니까? 특정한 것 세부적인 것 자 이제부터 instead of 부터 이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앞에는 비권장이고요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여기서부터 등장했어 됐습니까? 자 주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describe the particulars there is nothing 자 there is nothing worse than 했으니까 다시 한번 더 비권장하는 내용이 나올거에요 there is nothing worse than reading a scene in a novel in which a main character is described up front as heroic or brave or tragic or funny while thereafter the writer quickly moves onto something else 오케이 그래서 더 지루한건 더 안 좋은건 지루한게 아니고 더 나쁜건 어때요 됐습니까? 뭐보다 어떤 장면 소설 속에 장면을 읽는 것보다 더 안좋은건 없다 비권장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지 말라는거 소설은 소설인데 그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뭐 되어진다 요사되어진다 여기에 up front 는 directly 로 바꿔 쓸 수 있는 의미네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외워야 할 수거는 be described as 입니다 뭐뭐로 어떠어떠하게 뭐뭐인것처럼 묘사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describe가 묘사하다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수동태로 표현됐기 때문에 묘사되어진다 be described as 뭐뭐인것처럼 묘사되어진다 describe는 묘사하다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대놓고 영웅적이거나 또는 용감하거나 비극적이거나 또는 웃기다 라고 묘사되는 어떤 소설 속의 장면을 읽는 것보다 안좋은거 그러니까 어떤 주인공 보고 이 사람은 엄청난 영웅입니다 이 사람 진짜 용감해요 라고만 쓴단 말이야 그래놓고 뭐는 안쓴다 그 사람이 용감한 행동을 하는 어떤 어떤 구체적인 예를 안쓴단 말이야 어떤 뭐를 했다 이 사람이 어떠어떠한 행동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비극적이라면 트래직하다면 그 다음에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줘 글로 써야되겠죠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걸 써야되는데 그냥 그냥 계속해서 이 사람은 비극적이다 비운의 여주인공의 뭐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그냥 이렇게만 써 놨단 말이야 제목이 없겠죠 당연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안 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다음 여기에 이제 while은 while은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their after their after 의 뜻은 그 이후에 라는 뜻이죠 그 이후에 the writer quickly moves on 그 글 쓴 사람이 빠르게 넘어간대요 어디로 something out 딴 내용으로 이 사람 정말 트래직 불행한 사람이에요 해놓고 딴 내용으로 갑자기 나간대요 왜 불행한지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있으면 글을 읽거나 듣는 사람은 why is she why is he so brave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딴 내용으로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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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대요 만큼 안 좋은 건 없다 비곤장 상황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이러지 말라고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 나옵니다 that's no good no good at all 전혀 좋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that은 그냥 어떤 generalization 하는 말만 늘어놓고는 specific detail이 안 들어 있는 그러한 것은 전혀 좋지 않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you have to use less one word descriptions and more details 이제부터 권장 사항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you have to use less one word descriptions 너는 더 적은 한 단어 묘사 너는 한 단어로 묘사하는 것은 더 적게 써야 되고 이 사람 용감해 이 사람 뭐 funny 웃긴 놈이야 이런 건 최대한 절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you have to use 이 앞에 건 비곤장 사항입니다 less가 들어가서 너는 더 적은 한 단어 묘사어는 덜 써야만 되고 그리고 대신에 더 많은 상세하고 매력적인 묘사들을 have to use 써야만 된다 less니까 덜 쓰란 말이죠 여기에는 more니까 더 쓰란 말이죠 여기에 less하고 more가 서로 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end 보다는 뭐가 사실 더 어울린다 그것이 여기는 더 어울리죠 you have to use less one word descriptions but more detailed engaging descriptions if you want to make something real 그래서 비슷한 거를 묘사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환상을 써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particularize를 써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단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generalization 알아두셔야 되고 일반하고요 여기 specific이 있는데요 specific이 specific 같은 말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어? 어 여기가 particular가 있죠 particular particular particular하고 specific하고 같은 말입니다 특정한 됐습니까? 특정한 particular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위에도 자 스페시픽 스페시픽의 뜻이 구체적인 이란 뜻도 있고요 특정한 이란 뜻도 있는데요 구체적인일 때는 같은 말은 프리사이즈에요 프리사이즈 특정한 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particular 여기에 particular도 알아두시고 certain도 같은 말이란 거 알아두세요 특정한 이란 뜻일 때 specific particular certain 특정한 특정한은 어떤 느낌이냐 뭐 이렇게 콕 찝는 느낌 이런 것들이 특정한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사이즈 하면은 이거는 이거는 exact의 뜻입니다 같은 말 exact 정확한 명확한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할 걸로는 플라티튜즈? 진부한 진부한 것들 온앤온앤온 온앤온앤온 있죠 온앤온앤온에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뜻이 리피티드리라는거 온앤온앤온 리피티드리다 어딘지 또 찾아줘야지 또 그나마 쳐다보기라고도 하겠지 예 근데 아닌 놈도 있으니까 디스크라이브도 이제 많이 만나겠죠 디스크라이브 뭐하다 의사하다 뭐 정확하게 묘사하다 뭐 디스크라이브 accurately exactly in detail describe something in detail 자세하게 묘사하다가 되겠지 clearly clearly 디스크립션이 명사형인데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 명사란 뜻인데 디스크립션에서 디스크립션 그리고 There is nothing worth reading, worse than described upfront as heroic, tragic, tragic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tragic 어떤 tragic tragic 비극적인 비극적인 tragic 그 다음에 반대말은 fortunate 같은 게 있고요 lucky fortuna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mething else that's no good no good at all you have to use less one word descriptions and more detailed engaging 아 참, engage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조금 골치 아픈 단어인데 일단 engage가 전체 차로 잡다 주위를 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Be related to 같은 말이야 engage하고 Be related to 뭐뭐에게 관련을 relate는 관련을 가지게 하다 였잖아 그렇죠? 얘는 engage는 그거랑 반대되는 뜻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로잡다 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문 좀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현 괜찮네요 She tried desperately to engage him in conversation 그녀는 아주 절박하게 애썼다 뭐 하려고 그를 대화에 참여시키려고 그래서 engage 누구누구 하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오는 누구누구를 야 너 이거 좀 해 이거 engage 너 이거 좀 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politics of the future has to engage with new ideas 미래의 정치는 새로운 생각에 어떤 뭐 관련을 맺어야만 한다 그걸 이용해야 된다 고용해야 된다 써먹어야 된다 engage 써먹는 거 됐습니까? Even in prison he continued to engage in 어디에 계속 참여하는 거야 심지어 교도소에서 그는 뭐 했다 어떤 criminal activities에 계속해서 engage 범죄 활동에 계속 관여했다 engage는 여러분들이 engage가 들어가는 어떤 예문을 좀 많이 만나볼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건 내가 좀 해야 되겠네 엔게이지 들어와 있는 얘 어디갔냐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오케이 자 만나보도록 합시다 아마 어휘 선택 아닌가 아니 계속 빈칸 채우기 오케이 계속해서 빈칸 채우기 인데요 아까는 빈칸이 빈칸의 위치도 참 중요한데 빈칸이 한 중간쯤 있었어요 그리고 글의 특징은 뭐냐면요 권장사항 비권장사항 권장사항 비권장사항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은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봐야되고 시간을 많이 잡아보는 문제였습니다 32번 첫 문장 읽고 분위기 파악 항상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 자 face-to-face interaction is uniquely powerful and sometimes the only way to share many kinds of knowledge from the simplest to the most complex 까지가 한 문장이네요 그래서 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다 중에서도 대면 의사소통 됐습니까 대면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게 첫 문장이었어 이게 쭉 갈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첫 문장은 아참 단어부터 그 장은 단어부터 단어가 아직 약하니까 단어부터 먼저 살펴보면 어떤 단어로 이용한다는게 될 거냐 face-to-face 대면 의죠 대면 의 interaction 명선 대우 상호작용 상호작용 interact 상호작용하다 interaction 상호작용 카치 그 다음에 유니클리 독특하게 그 다음에 knowledge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심플리스트는 가장 단순한 이겠죠 그 다음에 콤플렉스는 복잡한 이겠죠 콤플렉스에 같은 말은 전associ 했는데요 invest 그 다음에 스티뮬레이트가 나오네요. 스티뮬레이트. 뭐하다. 자극하다. 그 다음에 슈우 레이스. 신발 끈.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 그 다음에 프리비어스가 나오네요. 프리비어스. 프리비어스. 이전의 프리비어스 어딨냐. 한참 뒤에 있나. 아 여기 있네. 프리비어스 위너스. 이전 우승자들이네요. 이전에 승리한 사람들. 프리비어스 위너스. 그 다음에 접근이죠. 접근. 명사입니다. 접근. 뭐 영화같은게 보면 뭐 액세스 디나이드. 어디 뭐 이렇게 문 같은데 가갖고 뭐 자기들이 뭐 겨우 알아낸 어떤 비밀번호 막 넣는데 삐삐삐삐 눌렀는데 액세스 디나이드.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접근. 거부됨. 이런 뜻이겠죠. 액세스. 접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리터러처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리터러처. 리터러처. 문학의. 문학적인. 됐습니까. 그 다음에 크루셜. 베리 임포턴트입니다. 크루셜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단어고요. 액세스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뭐예대. 오히려 알죠. 기관. 조직. 컨버세이션. 대화. 그 다음에 여기에 팩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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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자. 그래서.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이 유니클리 파워풀. 자 años 그 설렀이를. 요소. 오케이. 그래서. 면 대면. 상호작용은. 어떻다. Paula. 어찌 어떻다. 독특하게. 강력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독특하게 강력하다 는 얘기는 견줄바 없이 남들과 비교 못할 정도로 강하다 면대면 면대면 상호작용이란 말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엄청 강해요 유니클리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유일한 방법이다 뭐하기 위한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에서부터 어떤 지식까지 가장 단순한 지식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지식까지 아주 단순한 지식 또는 복잡한 지식도 면대면 대화를 통해서 하면 어떻게 아주 뭐 쉽게 전달된단 말이야 전달하기 어렵단 얘기야 쉽게 그래서 face to face interaction 엄지척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면 상호작용 대면 상호작용이라 했는데 대면 상호작용 대화가 대부분이겠죠 대면 직접 대화 직접 대화에 대화의 강력함 정보 전달이 잘 된다 이게 뒤집힐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보겠습니다 It is one of the best ways to stimulate new thinking and ideas too 뭐 베스트란 말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It은 face to face interaction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대면 상호작용은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다 원어부더 최상급 복수명사죠 뭐하기 위한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자극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face to face interaction 최고 face to face interaction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자극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이러한 new thinking이나 new idea가 face to face interaction을 통해서 막 샘솟듯이 풍풍풍풍 튀어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제일 좋은 방법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쭉 이런 단어들이 나오네요 있겠습니까 자 어떤 보니까 뭐 shoelace 이런 단어가 보니까 구체적인 예를 이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most of us would have had difficulty learning how to tie a shoelace only from pictures or how to arithmetic from a book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거고요 앞에 글에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specific example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예를 드는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들 대부분은 뭐 할 텐데 어려움을 겪을 텐데 어려움을 겪었었을 텐데 오케이 뭐 하는데 배우는데 신발끈을 어떻게 묶는지 배우는데 오직 뭐를 통해서는 그림을 통해서는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는 또는 어 산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겠네요 여기에 뭐 여기 러닝한테 여기에 how to 부터 시작해서 or not go how to 또 나오는데 이 how to랑 이 how to 다 러닝한테 갖다 붙죠 또는 산수를 배우는데 뭐로부터 책으로부터 책에서 산수 뭐 새만한 방법 알티메틱 배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들은 어려움을 겪었었을 텐데 자 여기에 하는 거 from pictures라든지 from a book은 face to face interaction이야 아니야 그쵸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 뭐 여기에 보면 뭐 일단 막 뭐 이런 부분 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는데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 보이죠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런 다음에 어떤 사이콜로지스트 나오니까 왜 이게 뭐 그 only from pictures 룩 신발끈 묶는 법 배우는 거 그 다음에 from a book으로부터 new arithmetic 하는 것이 배우는데 왜 어려운 게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설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발끈 묶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어릴 때 뭐 이렇게 공 같은 거나 사과 같은 거 갖다 놓고 1 더하기 1 배웠죠 그쵸 책으로 배웠습니까 1 더하기 1 같은 건 엄마 아빠한테 배웠겠죠 그쵸 달아 지인아 여기 사과가 두 개 있었는데 지인이가 하나 먹었어 그러면 몇 개 남았니 이러면서 배웠잖아요 두 개 남았니 됐습니까 아니가 최고로 혹시 배웠나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상한 이름을 가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도 이름 되게 이상하네요 사이클로스트 빌라라라라라라 다 파운드 알아낼대요 됐습니까 while studying high achievers that a large number of Nobel Prize winners were the students of previous winners 땡땡 they had access to the same literature as everyone else but 블라블라 자 여기 들어갈 건 명사고요 메이드의 주인이 될 주어일 거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주목해야 될 건 버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de a crucial difference to their creativity 그래서 심리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 이 사람이 뭐 하는 동안 높은 성취를 이룩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동안 됐습니까 연구하는 동안 이제 여기에 이거 이거부터 여기서부터 이거 이거 사빕구야 사빕구 found that이야 이거 알아 이 심리학자가 알아냈다 that 이하를 알아냈다 그가 근데 그게 that 이하를 알았는데 그게 뭐 하는 동안 높은 성취를 이룩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동안 that 이하의 사실을 알아야겠다 a large number of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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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벨 프라이즈 위너즈가 월드 스튜던츠 뭐였다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은 학생들이었다 모의 학생들 오브 프리비어스 위너즈 모의 학생들 이전 승리자들의 학생들이었다 뭔 소리지 제자였단 말 제자 이 사람들의 제자였다 여기에 위너는 위너즈 오브 왓 그렇죠 됐습니까 이전 여기에 위너즈 뒤에 생략된 말은 요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벨상 받은 스승한테 배운 제자들이 뭐 했다 또 노벨상 받았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they had access 여기에 데이는 노벨 프라이즈 위너즈 내시면 없겠죠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뭐 했었다 접근이 가능했다라는 이게 had access to 하면 접근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할 필요 없게 접근할 수 있었다 모에게 The same literature 여기 literature의 뜻은 원래는 어 그렇죠 문학 글 쓴 거 The same writing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쓴 연구업적들을 얘기하는 거죠 previous 위너들의 연구업적들 As everyone else 누구와 똑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previous 위너들의 리터러처에 똑같이 접근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자 그 리터 The same 리터러처에 access 할 수 있었다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게 face to face 인터렉션을 했다라는 얘기야 아니면 picture나 book처럼 액세스 할 수 있었던 얘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석하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은 문헌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은 문헌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게 face to face interaction 인터렉션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picture나 아까 나왔던 뭐 picture로 배우는 거 다음에 do artimatic 할 때 book으로 배우는 거 book처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face to face 인터렉션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book이나 picture처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but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어떤 거 그것이라고 합시다 주어가 틀림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뭐를 만들었다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다 뭐에게 그들의 창의성에게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여기에 들어간 건 뭐를 대체할 수 있는 거야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렉션을 대체할 수 있는 뭔 거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퍼스널 컨택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개인적인 접촉이 made a crucial difference to their creativity 그 다음에 within organizations this makes within 하면 뭐뭐 안에서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오버됐는데 일단 32는 오늘 어차피 해야 될 거 정리 많고 다 못할 거 같아서 다음 시간에 어디서부터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냐면 음 어느 문장이야 within부터 해석 마무리 하고 나서 계속해서 추가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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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告诉